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겨울방학이 이제 거의 끝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한창 지낸 중인 학교도 있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여러가지 학습법에 대해서 요즘에 캐스트 자주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 캐스트, 인강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캐스트에 어떤 친구가 문제집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수학 문제집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 숙제용이나 아니면 학생들 갖고 있는 문제집 푸는 방법도 그렇고 상담 올 때의 문제집 상태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이 좀 다른데 문제를 푸는 완전한 방법이라기보다 선생님 공부할 때 그리고 학생들 공부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문제집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자. 문제집 종류. 문제집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문제집 종류는 선생님 생각에 네 종류가 필요하거든. 네 종류. 그런데 각 종류별로 네 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념서예요. 개념서. 개념서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강 교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강 교재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유명한 개념서 시중에 파는 거 있었죠. 뭐 수학의 뭐 이런 거 그치? 이런 거나 아니면은 무슨 원리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거는 일단 우리 메가스터디 게 아니니까 인강 교재 포함이라고 할게요. 교과서도 포함이에요. 교과서도. 교과서도 여기 부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념서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거에 관련된 유형 문제집 있지? 유형 문제집. 유형 문제집.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시중에 파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음에 뭐 알 이런 것도 있고 그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형 문제집 뭔지 알겠지? 문제수 많은 거. 그리고 뭐 인강 교재로 이야기하자면은 워크북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문제수가 많은 거. 문제수가 많은 거. 요거는 문제풀이용이고. 세 번째는 요거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집. 약간 어려운 문제집. 유형 문제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보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모여져 있는 거. 하지만 두껍지 않은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집. 근데 요거보다 어렵다는 뜻이죠. 이게 뭐 극강의 난이도 뭐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요거는 얇아도 상관없어요. 시중에 있는 거. 블랙 뭐 이런 거 그치? 뭐 그런 것들 포함됩니다.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유형 문제집이 아니지. 이 정도 되겠지. 어려운 문제집. 세 번째는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근데 이거는 연도별로 돼 있는 거. 말고 말고 기출문제집이긴 한데 단원별로 돼 있는 거. 단원별 기출문제집. 이렇게 네 종류가 구비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특강 같은 거 풀지. 수능특강은 유형 문제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일단은 뭐 유형 문제집 같은 거나 아니면 약간 어려운 문제집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뭐 수능특강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푸냐면은 푸는 방법에 대해서. 푸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학습량을 점차 줄여나가라. 여기 핵심이야. 줄여나가라.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얘만 뭐 두세 공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얘하고 얘만 놓고 풀고 있거나 얘만 한 세 공 갖고 있거나 분명히 찔린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일단 우리가 문제집을 구매하는 그런 기준이 표지가 예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표지가 예쁘거나 하면 안 돼. 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요거를 여러분 세 번 이상 세 번 이상 푸시는 거고요. 요거는 두 번. 이거 어려운 문제집이나 기추문제집을 푸는 거는 이건 사전식이라고 해서 골라서 푸는 거예요. 골라서 푸는 거. 자 설명해 볼게. 일단은 개념서는 전체적인 개념의 흐름 공식 유도과정 그리고 각 유형들마다 소개되어 있는 대표 문제들이 있는 문제집이나 개념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그 강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 그리고 유형 문제집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쌍시옷 같은 문제집에서는 1500문제 이상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런 문제집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보다 어려운 거 있구요. 기추문제집은 단원별. 구비가 되어 있다면 얘는 세 번 이상 푼다는 게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 선생님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한 문제집 여러 번 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 문제집을 푸는 게 좋아요? 정답은 뭐냐면 여러 문제집을 자주 보는 거야. 그러면 돼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세 번 이상 푸는 게 뭐냐면은 점차 줄여나가라 그랬잖아. 절대로 여러분. 이 모든 문제집에 대해서 책에 풀이 여정을 적지 않는 게 좋아요. 뭐라고? 풀이는 따로 적으세요. 풀이는 따로 적으시고 풀이는 따로 적으시고 문제집에는 답과 채점만 하세요. 채점만. 채점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이나 아니면 문제집 숙제를 내줘도 채점을 꼭 해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선생님 절대 채점을 해주지 않아. 자기가 푸는 문제에 대해서 채점을 할 때 공부를 하는 거거든. 채점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보자. 일단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꼼꼼히 다 개념을 뭐든지 다 익혀보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풀이를 따로 적지 말고 선생님 채점만 하라는 이유가 두 번째는 틀린 문제만 보는 거야. 틀린 문제만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그거지. 선생님 틀린 문제만 보면 제가 맞았는데 이거 다음에 틀릴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틀렸는데 이거 다음에 맞출 수도 있지 않나요? 틀린 거만 봐도 좋은가요? 이게 통계적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이 한 번 맞췄던 문제를 그 다음에 틀릴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나옵니다. 한 번 맞췄는데 두 번째 풀었을 때 맞출 확률이 8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풀었을 때 약간 아리까리하게 맞았던 문제들 있잖아. 그치? 아리까리하게 맞았던 문제들은 다음에도 아리까리하게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알겠지? 확률상. 그리고 한 번 틀렸던 문제를 그 다음에 틀릴 확률은 무조건 80% 이상이 된다고 나와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틀린 문제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틀렸다고 체크한 문제 중에 절반은 맞출 수가 있을 거야. 또 틀린 것만 보세요. 틀린 것만. 틀린 것만 보셔서 이거를 세 번 이상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념선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자, 유형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절대로 풀이 따로 적으시고 채점만 하셔가지고 요건 두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악은 뭐냐면 어떤 친구가 있는데 엄마가 공부 너무 안 하니까 한 문제를 틀린 문제를 열 번씩 쓰게 했대. 한 문제를 열 번씩 쓰게 하는 건 절대로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그 문제를 외우는 것밖에 안 돼. 한 문제를 열 번 쓰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열 번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열 번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열 번을 복습하고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얘들아 문제집 같은 경우엔 요즘에 어떠한 인강 교재든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집이든 전부 다 서점 가보면 알겠지만 상향 평준화 돼 있어서 선생님이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질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출판사에서 어떤 문제집이 나왔어도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유형이나 개념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문제에 뭐 어떤 출판사를 가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선호도를 좀 생각했을 때 모험을 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지? 어? 이거 신생 출판사네? 과연 이 책에서 뭘 다루고 있을까? 뭐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여러분이 기준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많이 보는 책이 제일 좋겠지. 그렇지? 대부분 많이 보는 책이 제일 좋겠지.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집을 하나 갖고 있으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개념서나 인강교제나 유형문제집을 다루지 않는 혹은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의 풀이를 확인했을 때 그 풀이의 개념이 녹아들어 있는 건 다 맞는데요. 개념성은 완벽히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푸는 모의고사다 시험은 100점 받긴 사실 무리가 좀 있어. 유형을 많이 다뤄보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집 하나 갖고 있으라는 건데요. 어려운 문제집은 여러분이 전부 다 풀어도 물론 좋긴 좋아.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닌다면은 유형문제집이 최우선이고요. 여기에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여기 있어. 그런 것들은 맞았으면 건너뛰시고 어려운 문제 아니면 뭐 4점짜리 혹은 21번 혹은 30번 아니면 내신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서술형 문제 등등등에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런 문제만 골라서 푸세요. 골라서. 알겠죠? 골라서 푸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무슨 무슨 스토리 있잖아요. 책 기출문제집 그걸 아이들이 1번부터 쫙 내려가면서 푸는데요. 그건 어떠한 모험이 있냐면은 일단 2점짜리가 한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2점짜리 푸는 데는 되게 기분이 좋아. 그리고 3점짜리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4점짜리 풀 때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이나 혹은 이런 문제집 풀 때 가장 최악은 뭐냐면요. 전체 문제집 페이지 수를 날짜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몇 페이지씩 풀겠다. 이건 최악이야.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거를 못하게 되거든. 그렇게 푸는 게 절대 아니고 얘를 보고 얘를 보고 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 이런 유형은 자주 틀리는구나. 분명히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거든. 그런 문제를 찾아서 풀란 뜻이에요. 찾아서. 하지만 기출문제는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거는 몇 년 몇 월 이렇게 1번부터 30번까지 쫙 있고 1번부터 쫙 있고 쫙 쫙 쫙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형을 파악하거나 문제를 골라 푸기에 좀 제한이 있거든. 그러니 가급적이면 단어별로 푸시고 연도별로 푸는 건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뭐냐면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나 수능 대비해서 여러분 시간 조절을 할 때 내가 이제 한 개의 모의고사나 수능을 치를 때 한 회를 몇 분 안에 끌어야 되겠다. 몇 분 안에 끊어야 되겠다. 나는 얼마 정도 나오느냐. 시간 연습할 때 쓰는 거고요. 대부분은 단원별로 펼쳐져 있는 문제집에서 골라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책상에는 문제집이 적어도 3권 이상은 펼쳐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문제 은행식 출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급적이면 많이 많이 외우고 빨리 풀고 이게 중요했지만 요즘은 수능 시대잖아. 수능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필요하겠지. 그치. 물론 요즘은 수능이 좀 변화됐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응용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문제의 집을 많이 펼쳐놓고 나 이거 풀고 아 여기에 관련된 게 여기에 뭐가 있을까 골라서 풀고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골라서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량을 점차 줄여나가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걸 세 번 풀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1번부터 30번까지 쭉 풀고 쭉 풀고 쭉 세 번 다 풀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틀린 문제만 보고 여러분이 세 번 이상 반복하면 분명히 얘하고 얘하고는 정복이 가능할 거야.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실력이 좋아지게 돼 있어. 기본기가 바탕으로 되어 있을 때 어려운 문제집을 골라서 풀고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초 문제집을 골라서 풀면 여러분이 분명히 문제집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나는 수학을 좀 오래 하기도 했고 강의도 오래 하고 학생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풀면 가장 효율적이다를 알고 있지만 학생들은 모든 게 처음이잖아. 그치?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문제집을 선택하는 그거에 있어서도 많이 좀 고민하고 갈등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선생님이 이 캐스트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얘들아 어떠한 문제집 한 권이나 아니면 어떤 인강 하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서 여러분 실력을 좋게 만들진 않거든. 여러분이 분명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 맞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노력이 조금 덜 노력해서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나와 다른 선생님들과의 역할이니까 여러분들 듣고 있는 겨울방학 때 열심히 듣고 있을 텐데 인강이나 아니면 풀고 있는 문제집들 최대한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달 유념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 지치지 말고 항상 건강관리 잘해서 효과적으로 꼭 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